이 마트도 사하고 자동차도 사하고 이거 얼마예요? 그럼 내가 하나를 포기할게 그럼 만 원이야 아니 아니 그래봤다 별 소용없어 아니 저희 돈이 아니라 선생님 돈이어서 혼낼까봐 그러는 거예요 혼나는 건 잘 거 아니야 인싸들이 간다 예 예 20분 이따 갈 거야 엄마한테 가야 돼 나 우리 빌 타르트 같아 선생님 이거 막 뒤집어잖아 그렇게 작네 야 클레버TV 클레버TV 청소하기가 어려운지 어지럽히는 게 어려운지 얼마나 올라올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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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고하신 시간 많이 났어요 똑같이 어우 좋아요 좋아 좋아 아니 이거는 1분 안에 못 치우죠 시끄러워 시끄러워 너네 지금 저기 사랑이랑 최민이 뭐 공부하잖아 벌써 파발놀이에요 파발놀 우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 놀댔 거예요 자 자 자 자 자 그러다 자유시간 오래 가졌죠 네 네 나 mieć 주문하여? 아니 진짜 집에 가야 하는데 네? 헛쌤이 퇴근해야해야죠 축하하고 헛쌤만 가세요 그러면 4개 합시다 4개 이기면 여기서 남아서 놀고 지면 집에 간거야 너희 중에 이기서 안내허진 나가이 메이버 포 포 뭐야? 내가 제일 웃을게 저도 뭐라고 안 할거지? 가위 가위 보 안 돼 안 돼 언니 이기면 생카드로 너희 편의점에 다 안쓰게 해줄게 가위 가위 보 아니 뭐 춥봐 해야지 뭐 뭐 빡 내 편의점이 어디인지는 알고 가는거지? 언니 근데 부끄럽게 어떻게 네버거리꺼 어우 괜찮아 나도 네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거 사고싶어 이 편의점도 사하고 이 마트도 사하고 자동차도 사하고 콕콕콩 이거 써서 나는 이거 이거 한개 사줄게 이거 200원 아니 이거 300원인가? 그리고 이거 200원이고 이거 인싸 안경 이거 얼마에요? 네? 2000원? 그럼 만원이야 그래봤자 몇백원밖에 안준잖아 어떡해 사만원 아니 저희 돈이 아니라 선생님 돈이어서 혼낼까봐 그러는거에요 혼나는건 잠깐이야 뭘 사자 만원 다 혼나는건 잠깐이래 근데 인싸정돈 껴줘야지 요새 인싸여 이렇게 많아 만 몇천원 정도 나와 그럼 바로 사는거야 만원 다섯개 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아 힘들어서 안돼요 아 진짜 12,000원 나왔어 괜찮아 허쌤한테 2,000원 나와서 우리 쓰고가자 지금 허쌤 물 샀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보니까 너무 야야야 기다려봐 일로와봐 앞이 어두워 인싸델이 간다 예에예예에 오우 예에 들어가자 들어가자마자 허쌤한테 바로 이렇게 굴뚝이 지나가면서 혼낳으면 몰래먹는거잖아 혼낳으면 잠깐이야 진짜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오오오. 저기 저희가 학생한테 혼날까봐. 이거 사야 될까 말까 그러다가. 환이라는 아저씨가 혼나는 건 잠깐이라고 해가지고. 혼나는 건 잠깐이야. 야 엄마야 얼마나 살까. 야! 야, 딴 거 먹을 거 안 사왔어? 아니요, 샀죠. 저희가 안 살 리가 없잖아요. 허쌈 이거요. 아, 12,000원 나왔어요. 12,000원. 야, 선글라스로 일단 혼나면 와서. 헛나는 건 잠깐이야. 잘 긁었어요. 헛나는 건 잠깐이라고 하셨어요. 허쌈 심했죠? 네? 원손이에요, 아직. 저희 넥이 아기 때문에. 저희 넥이 잊으셨냐고요. 선생님. 자, 얘들아. 네. 자영이가 놀았어요? 네. 자영이가 잘 먹고 있어요? 네. 그럼 10분 이따 갈 거야. 엄마한테 가야 해도 돼. 알았죠? 네. 10분만 놀고, 우리 좀 이따 올게요. 네. 맛있겠다. 주먹기의 끝이 나왔다. 네. 우리 괜찮은 척 하자. 응? 그래야 잠깐 잔인 척 돼야 돼. 언니, 여기 조심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너 지금 너무 안 보여. 내가 마연 옆으로 갈게. 아, 딸라, 딸라, 딸라. 조용히, 조용히. 이불 안에 들어가. 이불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막 뒤집으잖아. 그렇게 자. 사랑이 자고. 나 이러고 잘게. 나 이러고 잘게. 시민이 있고요. 짝지 못했어. 너무 조금만 잠시. 아, 벌써 지금 9시 반 넘은 옆으로 가야지. 집에 가자, 얘들아. 뭐하니? 집에 가자. 야. 여기 다 틀렸어. 지금 뭐야. 야. 너네 지금 잠정한 거야? 아. 하나도 안 잤지. 왜 카메라가 있어. 대단히 이불. 아, 그니까. 주문하셨어요. 너무 불편하다. 어, 매우 무서운 건다. 나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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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